2분의 서비스 높게 올립니다 스카이 서비스 백핀으로 받고 드라이브 0 대 1 2분의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제1세트 14 대 21로 내렸던 현정화 역시 그 2세트에서는 자기 그 기선을 충분히 잡아서 범실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서비스 물론 이 현정화 선수도 지금 가슴이 두고 버리겠습니다만은 2분의 선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승을 거둡니다 벗어납니다 2대 1로 이겼습니다 단식에서는 2대 1로 젖어 지금은 네 번째 경기입니다 아 2분의 백 뭐 드라이브 거는 상황이겠죠 네 그 푸시성의 백핸드 공격이 아주 난감했죠 아 기회를 드라이브 줬는데 맞받아 칩니다 아 기회를 줬습니다 드라이브 기회를 자 받은 해군인데 백핸드로 네 네 좋았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 자 잘 받아냅니다 좋은 기회 다시 한번 2분의 2분의 2경기 치면 완전히 경기 끝납니다 좋은 기회에 13대 9 2분의 서비스 아 상대 빨라졌습니다 서비스가 네 2분의 서비스 간지 넘겼습니다 백핸드 현정화의 공격 다시 공격 스매싱 대결입니다 아 성공입니다 복식으로 경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먼저 세 경기를 이기면 우승입니다 드라이브 그렇죠 공격을 아 근 3선에 또한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의 서비스 높게 올립니다 스카이 서비스 백핸드로 받고 드라이브 아 네 이 그립을 빠르게 갖다 댑니다 또다시 18대 17 백핸드 현정화 니트에 걸립니다 19대 17 얘기하지 않을까 네 좋은 기회 드라이브 네 좋았습니다 네 성공입니다 드라이브 성공 재미있게 아버지 엉 롱 네 아